이 지역을 많이 살 수 있었나요? 네, 저는 아르밍페라에 갔어요 물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손님들이 보시면 여기다가 물 뿌라고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불이 조금 세지고 있어요 아까는 물이 진짜 안 났거든요 진짜 그러다가 지금 좀 많이 나올 편이라 아마 곧 정상화되지 않을까 희망을 좀 받아드립니다 포스텔인데 물이 안 났으면 진짜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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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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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지역이 많이 찾았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집에서 아르바이트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에 갔어요. 아르바이트에 갔어요. 네, 그는 아르바이트에 갔어요. 여기에서 가까이 갔어요? 네, 한 시간에 30분간. 한 시간에 30분간. 한 시간에 30분간? 네, 네. 너무 길어요. 네, 30분간. 아니, 1 1 Calvin이 раз. hour. ıp 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communicated 아마 뭐야. 다음 월 나bell 다녀요. 아, 아, 그 Savage하고 있나요? 네, 네 Islands assim 못 했어요. arkenek 말하고 지ото. 몇항에 가볼까요? baruu ngoian이 다리, 라oner야 Not beach, but sunset, sunset. 자, 보이네요. 가격 2.30유로구나. 왕복에 3.90유로. 진짜 실제 택시값보단 싸네. 오늘 또 석양을 보러 왔습니다. 마지막 3.30유로. 맞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말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롱키씨가 너무 기분 좋은가 봐. 저녁에 롱키씨가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다면 네, 그런데 롱키씨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을 찾았어요. 이곳을 찾았어요. 지금 석양을 보면서 거의 1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축복이다, 진짜. 우리 오스트리아 친구 2명. 독일인 친구 1명. 저랑 친한 분. 뭔가 마음이 통하고. 아, 롱키씨까지 포함해서 4명이네. 4명이네. 4명? 와, 진짜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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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7시 11분 기차를 타고 라고스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파루역을 다 왔는데요. 숙소에서 나와서 걸어서 한 6, 7분 정도면은 파루역에 갈 수 있는데요. 파루역에서 라고스까지 그냥 일반 기차예요. 기차를 타고 1시간 58분 정도 가면 라고스에 도착합니다. 라고스에서 뵙겠습니다. 창밥을 보니까 조깅하는, 댁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라고스 도착했고요. 아침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커피랑 낫다 하나 시켰습니다. 구글 맵으로 검색해보니까 싸고 맛있는 로컬 카페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귀여운 야외석 소박한 음식 아주 좋아요. 낯선 동네를 이렇게 아침에 걷는 자유로운 느낌 너무 좋습니다. 바타타 해변에 도착했는데 벌써 이렇게 동굴 같은 뭔가 암석이 보여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와 저 멀리서 수영복이 있고 바닷물을 즐기는 밤도 있고 바닷물을 즐기는 밤도 있고 와 물이 완전 저 뭐 아까 터키 블루색? 이네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볼게요. 바닷물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엄청난 절벽이라거나 안쪽으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볼게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네. 신기하다. 사람들이 여기서 햇볕을 즐기고 있네. 지금 아침 10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도 여기서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열린 사람이 더 많지? 저쪽보다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책 읽는 사람도 있고 선태라는 분들도 있고 우와 여기까지 들어와 물이 아침에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었나봐요. 모래가 젖은 거 보니까 젖었어 뭐 가지고 거리가 그냥 서점 15시 어디서만 강 신현주 교육 결정 공경 어디서나 진짜 것 지금 캐나다에서 오신 그 부부랑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해변가를 길을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여자분은 캐나다 분이고 남편분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캐나다에 사신대요. 남편분은 10살 때 이민을 갔고 캐나다로 그리고 거기서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고 그래요. 2017년에 은퇴를 하셨고 1년에 한번 포르투갈을 방문하신다 여기를 따뜻한 나라를 왜냐하면 거기 너무 추우니까 추위를 피해서 오셨다고 하고 2월 3월이 포르투갈 남부 날씨가 가장 좋기 때문에 매년 여기를 오신다 그러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여기까지는 비행기로 7시간 걸린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한 20분 걸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쉽게 또 길을 찾았네. 해변 숟가락을. 근데 아까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거기 있다가 또 다시 갈까 해요. 바쁘다 바빠. 하루 여기서 묵기로 결정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당일치기로 왔으면 어우 좀 복찼을 것 같아. 마음이 좀 부담되고. 지금 아까 해변에서 벗은 신발 들고 이렇게 샌들 신고 걷고 있습니다. 어 덥다. 와 여기서 조깅하면 진짜 좋겠다. 달리기 좋겠네. 길기도 하고 코스가. 도착했습니다. 아 차갑겠다. 오 차갑겠다. 오 차가워. 오 불 엄청 차요. 오 차가워. 오렌지 프리 호스텔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되게 예쁘다. 나무가 진짜 수 년 된 것 같은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들이 가려가지고 그늘이 생겼고. 되게 좋아요. 지금 남녀 혼숙에 묵고 있는데. 1박에 19유로. 오늘 하룻밤 잘 거니까. 오 차가워. 되게 예쁘네. 저는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환기도 잘 되고 창문도 많고. 자연 나무도 많고. 이런 숙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숙소 정원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네요. 빨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무가 이렇게. 거의. 하늘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슈퍼 같은 거 예쁘고. 여기가 이쁘. 근데. 와 이런 집이 있네.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우와. 진짜 여기 좋다. 우와. 나무가 이렇게. 나무. 식당. 진짜. 친환경. 여기다. 너무. 마고스에서 있던 날인데. 제대로 된 밥을. 식사를 안 해가지고. 어제부터. 어제 그냥. 빵에다 치즈 먹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름 또. 아침을 시켜봤어요. 여긴 제가. 라고스 와서. 두 번이나 온 곳인데. 이틀 동안. 너무 친절한 곳. 맛도 있고. 음식도. 되게. 정갈하고. 안에도 되게. 아늑해요. 의자도 많고. 테이블도 많고. 이름은. 아더세 아비다. 혹시. 라고스 오시면. 이 로컬. 카페테리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야채도 되게 맛있어요. 나중에 또 오면. 또 먹고 싶은 호스텔. 이런 분위기인데. 네. 저쪽은 리셉션. 과자 자판길이 있고. 여기는. 부엌. 그리고 여기는. 제가. 화장실은. 좀 많아요. 화장실. 욕실. 저 옆에 또. 화장실. 여기는. 침대. 제가 자는 침대인데. 살짝 보여드리면. 다른 것도. 화장실. 이쪽에 복도가 있고. 방들이 있고. 여기도 화장실. 욕실.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길 바랍니다. 이제 또 돌아다니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시길 바랍니다. 햇볕이 내리쬐이는 해변 여기는 그냥 해변이 아니고 이 기암절벽 같은게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죠 동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이 안까지 막 들어오고 그래요 지나가보겠습니다 이 동굴을 지나가면 또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저쪽 해변 반대편 쪽에는 한 7km 해변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막 동굴 같은 건 없고 그냥 거대한 해변이라서 약간 그늘이 아예 없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간간이 썬베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동굴 이봐요 어저께 저녁에는 이리로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지나가면 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물이 있는거 봐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파도가 어저께 여기서 태나다분을 만났거든요 어?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파도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봐 어? 어저께 무서워 어저 저녁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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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흠흠 이 해안가로 계속 걸을 수는 없고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짐을 진 상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부럽지않고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변 하이 긴 계단이 이어지니까 해안가로 내려가기가 편해요 또 한번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피아노라는 해변인데 걷다가 내려가고 또 이제 도로 그쪽을 걷다가 내려가고 그런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느낌 저도 걷다보니까 더워가지고 저 안쪽에 동굴이 또 있네요 저 안쪽에 동굴이 또 있네요 사진에서 주말 꾸던 구멍난 절벽 구멍 구석구석 보여드릴게요 우와 좀 무섭다 진짜 물색이 진짜 터키 물로색 물이 여기까지 좋아요 저 해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 저 해산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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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ra 동굴 안에 물이 들어왔던 것 hasta vra 수리 여기 기온이 21도, 20도 정도를 알고 있는데 햇볕이 강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 한 7월, 8월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늘에 가면 또 추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숨은 곳에 또 저렇게 자유 시간을 만끽하는 분들도 있네요 누워가지고 그늘에 물색이 진짜 터키 블루 색깔 토코이블루 색깔 진짜 와 아 근데 해초가 너무 많다 여기는 히히 히히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옷 아무것도 아니고 저렇게 노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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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서핑을 왜 못하는 줄 알았어요 호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넓지가 않으니까 절벽이 곳곳에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것 같아요 아,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there? 어, but there are three days I prefer that because I'm in the hospital here and it's a little bit quiet okay 여기 해안길이 좋은게 이렇게 하이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길이 길어가지고 오래 걸리거든요 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하이킹 걷는게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가봐가지고 이게 해안을 해안을 비치에서 좀 즐기다가 하이킹을 하다가 또 비치 내려가서 해안가에서 놀다가 또 하이킹하다가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코스 같아요 저 밑에 사람들이 어 파도를 즐기는 것 보이고 저 저기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저렇게 전망되어 있고 이렇게 더울때는 그늘이 없다는게 단점인데 뭐 썬탠한다 생각하고 걷는거죠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파도가 내려다보이고 신발 이렇게 모래 다 묻어있고 이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와 저기 아래에 또 다른 절경이 보이는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5시 11분 기차인가 그러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바로 또 어 제 호스텔 있는 곳으로 가야되는데 그전까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시 정도 됐으니까 저기 하이킹 코스를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기까지 가볼게요 한번 저기까지 가볼게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축박할 것 같아서 저 끝에는 안가고 하 안가야겠어요 근데 충분히 아름다운 곳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좋더라 이렇게 막 이렇게 럭셔리한 데 말고 약간 이렇게 뭔가 귀엽고 로컬 느낌 나는데 여기서 맥주 한잔 먹고 갑니다 아 갈딥나 네 물을 제가 정수기 물통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 숙소에서 그래서 그냥 그냥 수돗물은 마셨고 그냥 물보다 맥주가 싸 그리고 맥주가 많으니까 어 양 많다 작은 건 너무 작은 거 같아가지고 큰 거 좋아했더니 양이 많네 그냥 잊지 않는다 두 번째 와 드라마 끝 에 졸업 그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